안녕하세요. 음원단장 김정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? 저도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. 우리 히어로즈가 올 시즌 반드시 우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목소리 또 열정적인 응원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히어로즈 화이팅! 안녕하세요. 택배 히어로즈입니다. 공경리, 도영, 이누의 김현진입니다. 저희가 오랜만에 경기장에 나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처음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히어로즈 화이팅!